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성평등지수 최하위 국가 중 하나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원에게 다짜고짜 머리가 왜 그렇게 짧으냐며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남성이 구속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여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기업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으아악 페미니스트다! 맥알리아다! 남성용호집단이다! 제출해야 된다! 도착해야 된다! 계약해지야 된다!